에이브럼 노엄 촘스키 통용 표기 는 미국의 언어학자 철학자 인지과학자 역사가 사회비평가 정치운동가 아나키스트 저술가이며 좌파 학자이다.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묘사되기도 한다. 현재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명예교수이며 애리조나 대학교의 교수이다. 촘스키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로 유명하여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공언을 한 언어학자로 존경받고 있다. 그는 철학 분야에서 1950년대의 주류였던 b. f. 스키너의 언어행동을 연구행동주의자들을 비판하여 인식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인지과학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의 자연주의적인 언어학의 접근은 정신과 언어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촘스키는 1956년에 형식언어를 생성하는 형식문법의 부류들 사이의 의계인 촘스키 의계를 만들었다. 그는 예술 및 인문학 인용 세균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촘스키는 생존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이고 역대 인물 중 여덟 번째로 자주 인용되는 학자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부터 촘스키는 미디어 비평과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의 정치적 행동과 비평은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인권 옹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3년 세계사회 포럼에서 연설하는 노엄 촘스키 촘스키는 1928년 12월 7일 우크라이나 출신의 히브리어 학자인 지브 윌리엄 촘스키와 엘지 시모노프스키 부부의 아들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부근의 이스트 오크레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엘지 시모노프스키는 벨라루스 출신이지만 통상적인 뉴욕 억양을 구사하는 사람이었다. 촘스키는 또한 1930년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아일랜드계 가톨릭과 독일계 가톨릭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갈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필라델피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부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철학과 언어학을 공부하였다. 이때 철학자인 시 웨스트 처치맨하고 넬슨 군맨과 언어학자인 젤리그 해리스가 그의 스승이었다. 특히 해리스는 그에게 언어구조의 수학적 분석을 통한 변형의 발견을 알려주었으며 이후 촘스키는 이를 문맥에서 분리된 문법의 형성에 대한 해석으로 발전시켰다. 해리스는 또한 그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51년 촘스키는 박사 논문 현대 히브리어의 형태소론에서 칼라베 1938년 변형규칙 개념의 변형 형태로서 해리스와는 다른 문법적 변이 개념의 재해석된 개념으로서의 형태소 규칙을 언급하였다. 1949년 언어학자인 캐롤 샤츠와 결혼하였으며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다. 1955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주니어 펠로우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4년간의 박사학위 과정 일부를 수행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언어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정리하여 저서 통사 구조 신텍틱 스트럭처스를 편했다. 1955년에 MIT에 합류했으며 1961년에 언어학과 현대 언어과의 전임 교수로 임명되었다. 통어이론의 재상 어스펙츠 오브 더 시어리 오브 신텍스 영어의 음성체계 등의 저작활동을 통해 생성문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50여 년간 MIT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동안 100여 권의 저서와 10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967년 2월 지성인의 의무 라는 에세이를 발표하여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알렸다.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촘스키의 책인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두 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촘스키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며 국방부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마도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책들은 고르바초프 이전 소련에서도 금지된 바 있다고 밝혔다. 촘스키는 그의 미국 대회 정책에 대한 비판 때문에 죽음의 의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유나범어로 더 잘 알려진 테오도르 카진스키에 의해 작성된 계획된 타겟 리스트에도 올랐다. 카진스키가 잡히지 않은 기간 동안 촘스키는 그의 우편물 모두의 폭발물 검사를 했다. 그는 그가 종종 경찰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특히 MIT 캠퍼스에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그는 경찰 보호에 동의하진 않았다. 촘스키 언어학은 통사 구조 에서 시작하여 1955년 정리한 언어학 이론의 논리적 구조 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구조주의 언어학에 도전을 했으며 변형 생성 문법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촘스키의 언어학에 대한 작품은 현대 철학에 대한 심오한 함축을 가지고 있었다. 촘스키에게 있어 언어학이란 인지심리학의 가지였으며 언어학에 있어서의 진정한 통찰은 정신적인 진행과 인간 본성의 양상에 대한 부수적인 이해를 함축하고 있다. 촘스키는 철학과 언어학 정치학 에서 그의 의견과 견해를 열정적으로 방어하고 토론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가 토론과 논쟁을 벌인 유명 악 석학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그의 전반적인 주장은 아나코 생디칼리즘으로 분류된다. 사회 철학적으로는 빌 헬름 폰 훈볼트나 존 듀이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는 스페인 내전 때 카탈루니아 지반과 바르셀로나에서 대두되었던 민주적 노동자 자치에 의한 무정부주의 혁명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비판하였다. 미국에서 전면으로 부상한 네오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이 미국에 닥친 9.11 테러 이후 그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고 정치와 관계된 저작도 많이 출판하였다. 2006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을 악마라고 비판한 유명한 연설을 했을 때의 촘스키의 저서 패권인가 생존인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인류 미래를 보이며 미국 국민은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 다음 날에 그의 저서는 아마존 닷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세계적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재, 전체주의, 제도의 폭력도 인간성을 파괴하나 대기업이 더 위험한 이유는 돈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사기업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적이익을 추구할 뿐인 권, 평등 같은 단어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 고 했고. 신문, 언론도 사기업화되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을 형성했다. 고 일침을 놓았다. 그의 어록 중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말이 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인데 원문은 이와 조금 차이가 있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애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영어, 디스쉐임리스 코러프트 거버먼트 원츠 투 프리버타이즈 애니띵 앤드 에브리띵 인클로딩 아워 하이웨이즈, 에듀케이션, 헬스케어 시스템, 워터 서플라이 앤드 프로바블리 더 에어 위브레스. 한국어, 이뻔뻔하고 부패한 정부는 우리의 고속도로, 교육, 보건의료 시스템, 급수시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포함하여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길 원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